저의 언니 오빠들이 다 80이 넘어서 같이 함께 모였다는 거 언제 또 우리가 만날지를 모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행보다도 옛날에 왔을 때는 여행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언니 오빠들이 다 80이 넘었으니까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같이 날마다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그게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한국에 오면 너무 많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내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도 못 찾았어요 길이 너무나 변하고 건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높은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남은 나라에 온 그런 기분이 고향이 아니고 어머니 처음 독일에 가셨던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관계드쌍인 공지 참여해 주시도 를 롱이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관계데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관계시를 공실에 관계시를 의심으로서 전 recognized by the Nicholas에 관계시를 처음 독일에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첫 회로 독일에 갈 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말도 못 하지요. 먹는 것 첫째, 독일에 음식이 너무 달라서 제일 고통 많이 나는 것 첫째는 말을 잘 못해서 그게 제일 큰 고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향 생각나면 우리 친구들이 다 모여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아무것도 못 먹다가 원두콩 밥 나와서 그거 먹게 되니까 매일 그거 줬다고 기억나는데. 한 번은 독일에 채소 수프가 있는데 거기에 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많이 먹었는지 쌀밥을 보니까 반가워서. 독일 간다고 하셨을 때 한국 외가 식구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우리 부모님, 독일이 우리 한국하고 같이 동독, 소독 날라진, 이렇게 geteilten 나라진. 독일은 독일을 타고 있는 데는 독일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독일은 독일이 인정적이기 때문에 나라진을 주셨을 때까지는 독일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한국에 있어서는 독일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이 국가에 대해 많이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이 이제는 불가한 것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 부모님 생각에는 독일에 간호 공부 끝나고 거기에서도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 간호사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주실 수 있을까요? 간호사 생활에 우리 처음에 가서 8개월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독일어 공부해가지고 8개월 후에 공부가 시작돼가지고 3년 안에 우리 간호 자격증을 독일에 썼다고 우리 한국사람 간호원이 왔을 때는 조금 평이 좋았어요. 우리가 쌍붙하고 막 배려가 많고 배려 많고 막 친절하니까 친절하고 그러니까 평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때 독일 간호원은 좀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독일도 그렇게 이제 같아서는 이제 이민국가인 거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 당시는 달랐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한테 받은 대우가 어떠셨어요? 동양인이라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그런 뭐랄까 솔직히 품을 퍼미틀이야. 아버서 온도시틀이셔서 그런 마음을 받았다. 그런 마음을 받았다. 그런 마음을 받았다. 우리의 할머니는 한국에서 한국의 할머니를 한국의 할머니를 보냈다. 우리의 할머니의 할머니를 왜 독일에 계속 살기로 하셨어요? 우리 처음에 왔을 때는 간호공고 3년만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독일 간호원 자격증을 한국에서는 안 알아줘서 어디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내가 독일에 가서 한 3년 가면 돈 벌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독일에 가서 그동안에 아빠를 알게 되고 그래서 독일에...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 여러 가지를 만났어요 2년 후에 그녀를 알 수 있는 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것 같았죠. 그 일에 배송이 한 환자 문자에는 그 저의 학습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참의 일을 받은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일을 통해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그 patient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이 시각이 정말 사랑하고 기도 많아요. 우리의 스태션에서는 이 시각에 말씀하셨으면 좋았어요. 이 시각은 무엇을 보여 드릴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좋았어요. 다행히 전화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말했을 때에 대해 알 수 있는지 안전하셨으면 좋았습니다. 네, 컷듬스! 저는 여자친구가 기억나는 전혀 너무 놀랐어요. 저는 2-3일 학습지원을 만들고 그래서 우린 우리의 인사로는 더 가까이 가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한 번에 든 스피gel을 할 수 있는 집을 있던 그의 집을 방해하는 집을 있던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의 주인공을 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내려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냥 은근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의 고마맅이니에 집을 방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도 항상 다른 곳으로는. 한국의 첫 번째는 한국의 한국의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또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저는 똑같이 스테이지만 저에게 전화했고 그리고 저에게 전화했고 먼저 전화했고 먼저 전화했고 먼저 전화했고 그리고 전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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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과 경치를 통과해 복원의 든지언을 이어가. 안녕, 조언과 경제를 공연과 경제에 대한 여름이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이 어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이 어디서 있었던 것인가? 제가 6, 7년 동안에까지는 한국에 대해 보니 저는 이어갑니다. 18년 동안에keiten을 반신을 저는 천모의 전국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러시아은 어려운 시기 때문에 우리의 엄마가 계신 게다가 한국을 많이 듣고 한국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안 되셨는데 우리가 인정에 대해 오히려 인정의 러시아 나만 아니야 저는... 제가 여쭤만 남아가 못하는 여쭤만 우리가... 우리의 러시아 우리의 러시아 정말 잘 알고있었습니다. 네? 내가 더 잘 맞춰라. 한 번 상상한 것을 권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한국에서 더 나아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 같은 경우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의 제 생각은 또한 하는 것? 그의 경우 모든 걸 제가 다시 돌아다니깐, 제가 못 참고가 난다. 제가 아직도 안 됐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 변화가 안 돼서 안 돼서 안 돼서요. 이거 아주 빨리. 한국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 늦은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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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에서 이런 생각에 더 많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수업을 시작했을 때 미국의 국가대학원을 시작했을 때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국가대학원을 시작했을 때 미국과 한국의 국가대학원을 시작했을 때 하지만 영국은 잘 못했고 한국의 국가대학원을 시작했을 때 저희도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없었죠. 그리고 저희도 없었죠. 저희도 없었죠. 저희도 없었죠. 저희도 없었죠. 네. 네.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한국에 왔어요? 반대로. 가르쳐주고 싶다. 아름다운 아이들에게는 환영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고도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이 기회에 대해 마음을 전해서도 그날도 그 외국의 일에 대해 наши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다의 가족을 전해서도 마음을 전해서도 한다는 생각에 대해 좋았다. 저는 아시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한테 말했을 때, 아마도 한국으로서는 한국 남이 방문했을 때 이제 한국이 방문했을 때 한국이 방문했을 때, 그는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또, 상승전을 전해 주셨을 때. 마시멜로는 당신이 정말 정해진다는 생각도, 한국의 정치에 대해 어떻게 돌아다니든? 어떤 정치에 대해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는 한국으로도 없지만 한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한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더 좋은 한국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인정한 한국으로 인정하게 만났습니다. 나는 저는 한국에 대한 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아이를 공감하니까요. 저는 동생이 경험하고 있고 저는 좋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행복했을 때 남 mole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행복했을 때 모든 것이 더 행복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약 46년에 결정되었습니다. 1974년에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 다시 말하는 것, 다시 말하는 것.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들 행복합니다. 우리 건강한 건강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생들에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 집에서의 주인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 주인공을 말하는 것입니다.